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에요. 오늘은 절대 외국인 친구들한테 할 수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에요. 첫 번째, 저희가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에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 닮았다는 얘기하는 거에요. 제이크 질레넌 닮았다, 제 엠마 왓슨 닮았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눈에 좀 비슷하게 보이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약간 반응이 어떠냐면, 너 누구누구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예? 땡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왜일까? 실제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난데 왜 자꾸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다 외국인 배우라서 그냥 뭐 예쁘다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또 그들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하는 거 비추합니다. 두 번째, 호모포비아 언급하기. 호모포비아라는 거는 뭐냐면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렇게 LGBT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외국에 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게이거나 아니면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 안 밝히잖아요 아직은. 외국은 진짜로 밝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은 심지어 내 자식이 게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되게 이제 LGBT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고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인데 게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게이냐? 너 게이 같아 뭐 이런 말도 너무 쉽게 하고 인상 딱 찌푸리고 아 나 싫어 난 게이는 싫어. 외국인 친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외국인 친구 자체가 호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이 묶기. 너 몇 살이야? 왜냐하면 진짜로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답을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또 알아서 얘기합니다. 전 누가 제 나이 물어보면 I rather not say that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알고 나면 어? 얘 나보다 어리네? 나보다 나이가 많네? 나이가 어린 경우는 조금 이제 하대하거나 좀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많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외국인인데도 나이가 어리면 약간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너 이거 좀 가져와줄래?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나이가 어린 걸 알고 나면 바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 대답하거나 아니면 좀 무례하게 말하거나 기분 나쁨 표시하는 거를 되게 좀 조심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불만이 있으면 나이가 많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그냥 합니다. 애들도 선생님한테 할 말 있으면 딱 하고 자기 불만 있으면 딱 하고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막 무시를 받거나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의견 딱 표출하는 걸 되게 정확하게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나이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종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밝히는 것도 자유롭고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어? 무슬림은 아이에스다. 이걸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슬람을 믿는 친구예요. 너 이슬람이야? 너 무슬림이야? 약간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레퓨지에 대해서나 이민자에 대해서나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 I hate Muslims.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좀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아, 나 무슬림 싫어. 나 무슬림. 으, 막. 어, 히잡 쓰고 막.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되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레이시스트 같은 발언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 너 중국인 같아. 뭐 이런 거나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기분 나쁠 수 있고 중국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 어디서나 중국인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백인 친구나 흑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I hate Japanes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민족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솔직히 레이시스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자기가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일본 싫어. 나 우리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민족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I hate Japanese. I hate Japanese culture. I don't want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나 정말 싫어해. 이런 거를 너무 밝히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된 나라들이 대부분 이민국가일 거예요. 한 민족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발언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그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좀 편견이 심하네? 이 사람은 약간 스테레오 타입에 갇혀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친구를 만날 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약간 필리핀오라든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하면 이런 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요. 여러분 진짜로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말레이시아 출신 진짜 많고요. 그 출신에 되게 잘 살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동남아는 푸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너 베트남 출신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할 때 뉘앙스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동남아 출신의 이민자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너 베트남 사람같이 생겼어? 너 필리핀오냐? 이런 말 할 때 무지한 얘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발언은요. 그냥 총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블랙이란 단어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가이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주로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블랙워넌, 블랙가이 이런 식으로 블랙을 붙여서 하는 게 조금 무례하다고 인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해 설명하거나 아 나 우리 교실에 어떤 흑인애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할 때도요. 굳이 인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There's one classmate named Jeremy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편하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독일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독일 친구가 흑인이에요. 근데 어? 너는 독일 출신인데 흑인이네? 근데 너는 진짜 어디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이런 거 좀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혹은 뭐 아시안 사람 처음 생겼는데 어? 나 미국에서 왔어. 그러면은 어? 너 진짜 부모님은 어디 출신인데?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좀 되게 레이시스트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 진짜는 어디 출신이야? 너의 부모님은 어디 출신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자체를 조금 조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도 못 참거나 어? 하이? 어? how are you?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자신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자신감 있고 자기 의견 강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하이?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어 못해도 헤이? how are you? 뭐 그냥 발음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 my name is 김성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어? 눈도 못 쳐다보고 어? 눈 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의심스러워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좀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이거랑 연결해서요. 애교 부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얘기할 때 이스 이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도 막 막 눈도 팍 이렇게 하고 아쉬해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도 예 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막 이스 이스 막 눈 크게 뜨고 막 바람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일부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귀엽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난 너무 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쁘다 잘생겼다 막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외모에 대한 언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부담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가 더 아니었습니다. 아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잘생겼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 좀 서로 어색해요. 어 그래 고마워. 또 가끔은 좀 건방지게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인 사람들은 I'm handsome 한국인 사람들은 I'm pretty 뭐 좀 약간 대화를 하고 오면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계속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잘생겼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칭찬할 때 얼굴이 작다. 팔다리가 진짜 길다. 코가 진짜 높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얼굴 작은 게 왜? 코 높은 게 왜? 약간 그리고 어떤 친구들 너 진짜 코 높다 했을 때 기분 나빠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코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코가 오히려 좀 작고 약간 날렵고 예쁜 게 중요하지 코가 높은 게 오히려 컴플렉스인 사운도 있어요. 근데 너 코가 너무 진짜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What? Why do you say that? 내 코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이 있어요. 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살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하세요. 옷이나 스타일에 대한 참견을 하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너 저거 입으면 예쁘겠다. 어 이거 좀 바꿔봐. 너는 옷이 너무 구려. 이런 얘기를 좀 친해지면 하게 되는데 내 스타일이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너가 왜 그렇게 얘기해?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브래킹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약간 해골분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대기바지 입고 막 엄청 막 카코바지 이런 거 입으면 우리는 막 어우 카코바지를 입어도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심지어 가슴이 많이 파헤져 있거나 아니면 노출이 많은 옷 입었을 때 그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다. 하지 마라. 뭐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타투가 많거나 아니면 머리 염색을 엄청 다양한 색깔을 하거나 그랬을 때 좋은 거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지만 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안 좋아 보여.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바람은 진짜 당신 생각이고 절대로 그거를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요. 흑인 친구들이나 백인 친구들이 약간 옷이 위에 파 있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가슴골이 보이는 거 근데 얘네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입거든요. 드레스 입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가슴 좀 그만 쳐다보세요. 진짜 너무 쳐다보는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약간 서양 친구들이 옷을 그렇게 입거나 하면 충격받는 얼굴로 막 와 저거 봤냐? 이런 것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한국 친구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많이 봐서 what if 질문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을 하잖아. 그냥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지 않아? 너가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왜 그런 질문으로 사람을 테스트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너 교통사고 나면 어떨 거야?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 이런 얘기 자체 하는 거를 그런 얘기 하지마. 기분 나쁘게 해. 진짜 있지도 않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왔을 때 너무 국가주의자처럼 이제 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 이게 최고고 한국은 뭐 한국 김치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고 한국 음식은 다 건강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 뭐 한국이 최고야 뭐 한국은 이거야 막 박지상 아냐 삼산 아냐 싸이 아냐 김연아 아냐 이건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친하게 되면은 가끔 욕도 쓰고 앞에서 뭐 이런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stupid idiot 이런 단어 아시죠? 싫어합니다. 진짜 잘못 썼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re so stupid. You're such an idiot. 근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관계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친한 사이에서 stupid이란 단어를 쓰는 거 굉장히 굉장히 싫어해요. stupid 대신에 너 진짜 바보 같아.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re so silly. silly를 씁니다. silly. stupid이나 idiot을 쓰는 경우에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밖에도 안 하면 더 좋은 것들 하여간 절대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니까 아 뭐야 뭐 그렇게 대단한 외국인 친구라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도 외국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해서 얘기하거나 김치는 냄새나 아시아 사람들 마늘 냄새는 아시아 사람들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우리가 쉽게 행동하거나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조심하면 좋다 이런 거예요. 다음번에는 외국인 친구랑 사귀때 어떻게 하면은 친해질 수 있지 혹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친구라는 거는 어 너랑 너랑 친구 탁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소통을 계속 오고 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한 번 두 번 밥도 같이 먹고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통을 하는 곳에 있어서 문화 차이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딱 끊기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만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말씀드려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꼬리도 달아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